서라 누나 어... 너 검은띠 되면 그때 생각해볼게 그래... 이대로 있을 순 없지 이게 다 뭐냐? 다 시꺼맞네? 나 오늘 하루종일 검은색으로만 먹고 쓰려고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려고 그래? 곰도 마늘이랑 쑥만 먹고 사람이 됐는데 나도 검은색만 먹고 검은띠가 되겠어 검은띠가 그렇게 멋있냐? 멋뿐만 아니라 난 꼭 검은띠를 따야 돼 야 그렇게 검은색만 먹는다고 노란띠가 검은띠로 바로 안 변해 그거 되게 오래 걸린다던데 하루빨리 따야지 와 짜장밥 맛있겠다 나도 먹어야지 짜장밥 짜장밥 짜장밥은 단무지랑 먹어야 돼 아... 단무지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단무지는 노란색이야 난 검은색만 먹는다 구독 내가 제일 좋아하는 쪼꼬오유 먹네 하나 더 없냐? 검은컹 오유 있어 아 그래? 오 날이 많이 더워지네 세상이 오 엄마 왔어? 금방 또 여름이 되고 오 깜짝이야 얘 뭐 하는 거니 얼굴에? 이거 숲에 아주 시꺼마네 죄다 얘 하루종일 검은색으로만 살았어 왜 그래 쟤? 검은띠 따야 된대 아우 저 고집은 진짜 검은띠 따랐다 오 예스 그거 비싸다고 안해준다며 저렇게 따고 싶어하는데 뭐 해줘야지 나이스 엄마 설득하기 성공 오 하루종일 검은색으로 살더니 너 진짜 검은띠 따겠다 설아 누나 좀만 기다려 저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저 하늘의 달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 저 하늘의 달처럼